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거나 또는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라 정말 기도하고 살아라 사랑만 하며 살라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난한 땅 정복을 위해서 첫 성 여리고 성부터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세 동안은 매일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여섯째를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 방법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다른 성에도 그런 방법을 썼겠죠 여리고 성에서만 그러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심이었습니다 믿어지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런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낙심하거나 갈등하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그 강물 가득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디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는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는데 그렇게 성을 돌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무슨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나 또는 벽돌이 떨어지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일어나려나 봐 그래서 이틀째 돌 때 3일째 돌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기분도 느끼고 뭔가 기대감도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그들이 13번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볼 때 무슨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며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가기 시작하고 사랑만 하며 살려고 그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때마다 사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이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럴만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일기만 써야 합니까? 언제까지 사랑만 해야 합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만하잖아요 아휴 목사님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라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죽이 아주 살벌한 전쟁터에서 한쪽에서 지금 그냥 성을 아무 말 없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 여리고 성 위에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게 하시냐마요 그러다가 여리고 성 문을 열고 그 여리고 성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최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랑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참 능력이 많다고 알고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벗어빨로 뛰쳐나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크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아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만이 막 격분했습니다 아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나만은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나 그냥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보다 더 한 일도 하라고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 목욕 일곱 번 못 하겠습니까? 겨우 달래서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는데 아니 한 번 목욕할 때마다 몸이 좀 좋아지는 증세라도 나타나면 일곱 번 목욕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여섯 번째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하는 것도 순종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열이고성을 6일째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야 하는 일이 정말 무서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열이고성을 도는 기분으로 요즘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한 열이고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가족들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열이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빚에 눌리고 가난에 찌들려서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정도 뿐만 아니고 진짜 덮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열이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이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요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은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7일째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이고를 한 바퀴씩 그냥 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을 때 결국 7일째 열이고성은 무너집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이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요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6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순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6일만 돌으라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한번 쳐봐라 이런 말씀이라면 아마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말씀 앞에서는 참 믿음의 싸움이 극심하죠 여러분 중에는 6개월째 열이고성을 도는 심정인 분도 있을 거예요 6년인 분도 있을 거고 6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60년 걸려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다면 할 만하죠 그런데 언제인지 모를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성룡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룡 주실 거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하루를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중간에 떠난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나님은 정하셔서 그날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매일도 듣고요 매주일도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우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의 큰 소리로 외치라 왜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13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 위에 있는 그 군사들은 조롱하는 상황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하는 방법이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달려 나오면 어떡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면 그들은 끝까지 열이고성을 못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아가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다 짐작이 가시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교우들끼리도 말실수로 인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만 하라 사랑만 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 아무 말 하지 마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세례를 받고 한례를 받고 6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훈련이라고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바라보고 살자 항상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하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 이제는 더 못 견디겠어요 아 이제는 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 심정일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6일 동안 순종하고 7일째 7번 성을 돌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성을 돌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와의 언약괴를 중심으로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여와의 언약괴를 두고 그 뒤에는 후발대가 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돈 게 아니고 항상 여와의 언약괴를 보면서 성을 돈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목한 겁니다 성벽을 쳐다보거나 무슨 벽돌 하나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돈 게 아니었어요 여와의 언약괴만 보고 따라 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유기를 그들은 꿋꿋이 여와 여리고 성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중간에 다 맥이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중단에 다 중간 그만두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만 주목해야 돼요 코로나19 이제 그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때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감염자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감염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를 듣는데도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그나 움직입니다 그냥 억지로 탐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심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응답 바라보고 응답만 확인하고 살려고 하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 길을 순종해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째서 맨 그 모양이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된 삶 진짜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삶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냐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김용규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마음에 참 깊이 남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루 일찍 가서 선교사님들 대화하는 내용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아 이제는 너무 지쳤다는 거야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는 별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감동도 없다는 거야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은혜 받는 것이 무섭다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도 참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휴 지쳤다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는 은혜 받는 게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거냐 말이야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딱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지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무섭다 이런 말을 우리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신다 사실 이런 말을 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야 나 이제 너 보기가 지쳤다 야 너 이제 내가 아무리 너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 무섭다 너 보기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 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쳤다 느낌도 없다 이제는 무섭다 그런 말 1%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1%도 우리에 대해서 지쳤다 감동도 없다 이제 너 보기 무섭다 그런 말 하실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데도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제가 군목 제대할 때 부대에 들어가서 제대 신고를 지휘관에게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위병소에서 병사 하나가 큰 소리로 격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잘 아는 친구예요 그 위병소 앞에 차를 대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는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10월에 제대입니다 한 달 뒤에 제대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끌어안고 얼마나 정말 기쁜지 그 친구는 소위 관심사병이었어요 그렇게 자살하려고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한 친구예요 입대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대대장님이 저에게 그 친구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군법으로 그냥 처리하면 이 친구의 인생은 다 망가집니다 어떻든지 하여튼 제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밖에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친구와 상담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잘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 번 포기할 뻔했거든요 안 되나 봐 얘는 안 되나 봐 난 못하겠어 여러 번 그랬습니다 몇 번 약속을 어기고 아니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데 또 찾아가고 또 속은 뻔해니 알면서도 또 받아주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때 중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랬던 생각을 가졌던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6일의 삶을 아무 변화가 없는 6일의 삶을 걸을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3일째 걸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지금 6일째 아침을 맞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곧 7일째가 오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계속 1일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7일째가 옵니다 열의 구성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고 처음에는 미숙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을 진짜 살아보세요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뜻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나이 드는 거 하나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들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열의 구성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제가 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한 시간 기도 그 길을 갑니다 사랑만 하라 아멘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한밤중에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위에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의 구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주님 오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